자, 두 번째 소식은 국내 OTT 시장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OTT 시장에서, OTT 시장이 국내에 형성된 이후로 소문으로만 제기됐던 CJ E&M의 자회사 티빙과 SK 스퀘어 자회사 웨이브의 합병 논의가 시작돼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CJ E&M과 SK 스퀘어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기업별로 손익 계산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티빙과 웨이브는 국내 시장에서 토종 OTT 강자로 불려왔는데요.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에도 가입자를 끌어모으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521만 명 수준이고요.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웨이브는 이 기간 404만 명 정도로 기록됐습니다. 외산 플랫폼의 진격에도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구축한 것인데요. 웨이브와 티빙의 월간 이용자 수 단순 합상치는 925만 명 수준입니다. 합병을 이룬다면 두 플랫폼을 함께 사용 중인 가입자 수는 제외되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단순히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등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이용자 규모의 증대뿐만 아니라 콘텐츠 수급 확대도 합병의 매력점으로 꼽힙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한다면 현재 1160만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지금 1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로 확보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얘기가 왜 안 나왔던 겁니까? 만약에 합병을 하면 정말 9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넷플릭스의 벽은 높고 최근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면서 토종 OTT 1위로 올라간 쿠팡플레이의 존재도 좀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쿠팡 많이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쿠팡 가입자에게 무료로 쿠팡플레이를 가입하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티빙과 웨이브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티빙과 웨이브의 거의 유일한 생존 전력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욱이 티빙과 웨이브 모두 설립일에 단 한 차례도 흑자를 올리지 못한 만큼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의 필요성은 오랜 시간 시장에서 논의되어 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 한 차례라도 흑자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만 두고 본다면 보다 빨리 합병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데요. 두 기업의 주주 구성의 복잡성이 대표적입니다. 티빙과 웨이브를 차치하더라도 무려 8개 기업이 합병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티빙의 1대 주주는 지분 48.85%를 보유한 CJ E&M입니다. 이 외에도 KT 스튜디오 지니와 SL, SLL과 네이버가 주요 주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웨이브의 경우에는 40.5%의 지분을 들고 있는 SKS케어가 최대 주주에 올라 있고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가 각각 1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들 기업이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합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CJ E&M과 SLL, 그리고 KT 스튜디오는 티빙에, 그리고 지상파 3사는 웨이브의 콘텐츠를 주로 공급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면 지분 조정은 물론 각 기업의 역할 분배까지 진통 요소가 고코신 셈인데요. 이런 구조가 그간 합병 논의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8개의 기업 정말 많은데요. 이러니까 좀 합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지점도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그동안 시장에서 SKS케어의 바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SKS케어가 2019년 2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 5년 이내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상장이 불발된다면 투자 원금의 연봉이 3.8%를 더해서 돌려줘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적자가 지속됐던 웨이브가 2천억 원이 넘는 전환 사채를 상환하면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SKS케어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티빙 합병을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는 2023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간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제 E&M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인데요. 티빙 입장에선 경쟁사인 웨이브가 전환 사채 상환으로 유동성이 악화된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티빙 입장에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합병을 뭐하러 할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이번 SKS케어와 협약을 맺은 시제 E&M의 입장 전환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웨이브가 지상파 3사와 맺은 계약이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상파 3사를 붙들어둘 요인이 없다면 웨이브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텐데 이 지점을 티빙 모기업인 시제 E&M이 경계하고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최악의 경우 웨이브를 이탈한 컨텐츠 기업들이 각자의 OTT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그럼 티빙 입장에서도 경쟁사가 많아지는 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양사가 협약을 맺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대외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르면 1분기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일단은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 떨어지면서 합병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될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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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